카페에 소파가 푹신해서 앉을때는 좋았는데 집에 오니까 엉덩이가 피로해서 저주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픈건 아니고 뭉친거같은 느낌? 엉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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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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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사가 시작되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콜라비는 반려자 찬스. 너무 딱딱해요. 다음에는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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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